정차를 많이 허용했지만 지금 이런 기세가 나올 수 있는 건 이미지를 많이 받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. 이번 상당인데 좀 더 확실한 두 선수. 자 지금 누구 하나 확실하게 경기를 끌고 가는 선수가 없습니다. 자 그만큼 두 선수 모두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. 라이트 본인보다 큰 선수를 상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. 위에서 딱 누르기 때문에. 어퍼까지 들어갔습니다. 김주홍 봤지만 눈을 뜨고 있는데. 자 지금 낭심인가요? 아 지금 로블로를 너무나 강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. 체력이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는.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일단은 하층에 힘이 쭉 빠지고 있어요. 아 네. 일어나서 싸우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공 떠 있는 느낌. 원래 몸통 찰나 했는데 찰나는 순간 딱 살짝 뒤로 빼더라고요. 딱 빠질 때인데 거기서 제가 기숙이 들어가 가지고 빠졌어요. 미안하더라고요. 진짜 하얗더라고요.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져가지고. 이거 갖고 포기하는 건 진짜 아니라 해서 그냥 참고 일어났어요. 지금 참은 게 좀 대단하긴 해요. 아직까지 아파요. 자신의 게임. 자 소흥과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. 김주홍. 자 김주홍 돌려주나요. 시작하자마자. 아 난타전 난타전 김주홍. 김주홍 턱이 들려져 들어갑니다. 안찬주도 밀리지 않습니다. 안찬주가 프로트킥을 계속 뻗고 있습니다. 자 펀치. 펀치 피하는 안찬주. 김주홍. 김주홍. 김주홍 뛰어 들어갑니다. 확실한 루마가 필요합니다 지금. 두 선수 중에 비슷하고 있어요. 바디. 콤비네이션이 정말 좋습니다. 자 리킥으로 바디. 많이 지쳤습니다 안찬주. 자 김주홍. 노리고 때립니다.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. 자 김주홍 선수. 김주홍 선수. 네. 아 정말 대단하다. 엔젠스 챌린지에서 우승하고. 거의 희프템. 지금 고등학교 수강생이 많나요. 네 맞습니다. 아 그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. 자 엔젠스 선수 마지막까지 봤는데. 정말 성함을 받고 싶습니다. 여기까지. 진짜 열심히 노력해집니다. 올라오고. 좀 아쉬운 건 오늘. 아까 밥을 잘 먹은 것 같아서. 속이 지금. 올라온 것 같아서. 오늘 몸이 안 움직였어요. 이승기한 때부터. 또 낚시. 바로. 쓰러져가지고. 열심히 추천받는데. 그리고 마지막. 빼면 안 되었고. 열심히 추천받습니다. 알찬준 선수. 네. 오늘 어떠세요? 경기 소감 좀 들어볼게요. 고생하셨구나. 오늘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. 생각을 좀. 경기를 이겼을 것 같습니까? 굉장히. 무슨 말이야. 자 두부 다. 고생하셨습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박수. 경기 결과를 떠나서. 두 선수에게.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. 이제 판정 결과 들어보겠습니다. 실패 판정 2대 0으로. 레드번호 김 선수 승리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2대 0으로. 엑스파트 팀의 김주용 선수가. 파이널을 연출합니다. 엑스파트 팀의. 엑스파트 팀의. 김주용 선수의. 깔끔한. 클리닉트가. 조회하지 않나요. 네. 첫 패배한 거를. 인지를 못했었어요. 순간. 울컥은 했었죠. 울컥 했는데. 첫 패배를 울컥 했는데. 보완해가지고. 더해서 앉을 거예요. 이제는. 10대가 20대하고. 붙기에는. 조금 많이. 힘든 감들이 많이 보였어요. 여러 오디션에서. 그래도. 제가 잘한 것.